어린이 여러분, 토마스와 친구들이 돌아왔어요. 새롭게 돌아온 토마스와 친구들, 블루 마운틴 미스터리. 토마스와 함께 신나는 미스터리 모험을 떠나요. 새로운 친구, 초록색 기차 루크. 방금 지나간 초록색 작은 기차 알아? 지금 내가 하는 말,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기다. 얼마나 나쁜 짓을 했길래 이 소더어섬에서 쫓겨날 거라는 거지? 과연 루크에게는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진짜 나쁜 짓을 하는걸. 이런, 이런. 어서, 느레알스에게 알려줘. 토마스에게 찾아온 사상 최대의 위기. 토마스는 친구를 구하고 블루 마운틴의 비밀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초록색 기차 루크는 영원히 쫓겨나게 될까요? 영원히? 아, 묵직하겠다. 어우, 생각하기도 싫어. 두근두근 신비한 미스터리 대공. 토마스와 친구들, 블루 마운틴 미스터리. 10월 메가박스에서 만나요. 코로나19 안에서 만나요. 8월 메가박스에서 만나요. 3월 1일.